여러분 혹시 외국인 친구의 영어 질문에 망설인 1도 없이 대답했는데 꿈이었던 적 있으셨나요? 그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면 좋겠다고요? 바로 토익 스피킹 만점 강사 북페리 루시가 그렇다면 알려드리는 랩 비법으로 스피치 연습을 해보세요. Step 1. Restate the question. 질문을 평소문 형태로 바꿔서 내 스피치의 서른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인데요.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다음 말할 의견과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Restate 하는 법은 조금만 훈련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What is your favorite movie? 라고 한다면 Your favorite movie라는 거를 앞으로 주어로 끌어와서 My favorite movie 한 다음에 동사를 그대로 질문해서 끌어와서 Easy 다음에 대답을 하면 됩니다. Frozen 이렇게 말이죠. Step 2는요. 바로 answer the question입니다. Share your opinion or knowledge of the topic. 여러분의 의견이나 또는 그 topic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을 가볍게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at's the best Disney animation movie ever.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의견을 형성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 topic에 대해서 가볍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쉐어만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prove you are right. 여러분들이 그 의견, 방금 말한 의견이 맞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세부 문장을 말하는데요. 최소 두 개 이상 말씀하시면 좋지만 최소한 한 개 이상이라도 말하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It's original soundtrack is really awesome. You know the song, let it go. Watch it, then you will totally agree with me.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연습만이 바로 살아남을 길입니다. 여러분의 스피킹 유창성 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북필 릴리스였습니다. See ya! See y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